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령의 마을 서바이벌을 할 건데 이 게임은 일단 게임을 해보면 압니다. 시작해볼게요. 저희 멤버들 중에서 한 명의 유령을 정해서 그 유령은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저희를 다 죽이면 이기는 거고요. 저희는 집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절대 유령이 못 들어오게끔 하면 이기는 거예요. 유령이 쫓아온다 무서워. 유령은 무서워. 너부터 죽여야겠다. 제부터 죽이자. 우리 집을 단단하게 지워야겠어. 내가 유령이면 좋겠구만. 이렇게 각자 멤버들의 집이 있는데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됩니다. 떡떡 계세요. 석궁이 너무 많네. 이쪽은 나중에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김미야. 오셨군요. 나무문을 하고 있어? 건방지인데? 없을. 너 건방지인걸? 야, 문 열어. 문 여세요. 떡떡떡. 아..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무것도 못하죠? 못하긴 하네. 아... 어디 만만한 녀석 집 어디 없나? 아... 이 녀석! 너네 집이 조금 만만해 보일지도? 뭐야, 근데 약하네. 하하하하... 꺄하... 피 128. 죽을 뻔. 신나가다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? 죽는다, 죽는다. 안 단단한 집 어디 없나? 헉, 나 2천짜리 문인데? 요거 좀 맛있는 문일지도? 안돼, 여미야. 안돼. 나 돈이 많아. 어... 어머나? 여민아, 내 집 보여? 뭐가 점점 도배되고 있지 않아? 저기 뭔데? 여기 뭐야? 여민아, 문의 천하기! 안돼! 절대 포기하지 않아. 가라, 자동수리로봇! 도대체 누네 집에 뭐가 그렇게? 아, 소리 해버려! 얘네 집은 뭐가 좀 이상해. 여민아, 나는 자동수리 키트가 4개나 있다고. 레벨업 기계네. 잘 됐다. 안되겠다, 포탑을 조금씩 올려볼까? 아, 얘네 집을 진짜 못 부시겠다. 도망쳐! 제일 만만한 요르르 제 집에 놀러가 볼까? 안녕, 반가워. 어때? 잠깐만. 요르르 어떤데? 아, 저 그런 거 아니야? 요르르 어떤데? 아, 안돼. 문 열린다. 오호흐! 오허,Your11, ratesigant. 마신류se,ortvopang. 어? 나유riad 성공. 아, 진흑돼집은 좀 만만해 보일지도.. 꺄아아 다애뢰,ㅜㅇ, 진흑돼집에 한번 들어가야겠다. 우ти mac, 어, 다 업그레이지! 어, 죽는다 여민이 죽는다! 아v스키 아아아 오..뭐야.. 애 включ new 뭐야. 만만한 죄료 yuan 가주지 않을거거든 누굴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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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까? 미하다 빨리 포탑을 깔지 않으면 우여할걸 너 말이야 왜 나야! 됐다 어 죽을 때 죽였다 오오오오 어 죽이다 아아아아악 오늘 죽일 때 죽였어 어? 어 없어? 오케이 이거를 금고를 업그레이드하면 돈이 더 벌리는 거구만 큰일났어 야 레벨업이야 식사중 야 레벨업 계속됐는데 쟤? 야 우리 업계 아아 큰일났다 안돼 여론은 너 죽었어 얘들아 다시 밥 차려놔 그거 문 다시 안나올텐데 넌 뭐야 야 우리집 야 우리집 야 우리집 야 야 깨치 이마 이러지마 너 꽃도 만들어도 되니까 다시 만들어놔 야 나 구경이라도 하게 나 구경이라도 하게 나 그냥 죽여 하하하하 자 이거 해볼까? 김미야 피가 피 2만인데?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? 내가 어떻게 좀 해봐 하하하하 야 너 대화야 니아야 딴 데 부시는게 낫지 않겠어? 무슨소리 이 녀석 운의 강화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돈을 다 쓰게 만들어야돼 젠장 이거 안다네 일로 가야겠다 하하하하 안돼 넌 왜 이렇게 약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이렇게 3립을 이렇게 밖에 못 차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뭐야 이것도 뭐고 이거 뭐야 너 구경이나 해 나무군 댕댕이 혼자구만 레벨 10이면 파워가 좀 남달라 문도 레벨을 뺐어 투 나 무슨 얘기 나는 거야? 아 못 도망가 아 이거 살려줄 수 있구나 철벽 방어대 창과 방패 싸움 따단단단단단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? 聯업 trze 뭐하하하 아니 futuro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넌 일로와 하하하 ㅋㅋㅋ 돈 나오는 상자일까? 700石 요 자금 줄잉 요루룩 도와줘 요루룩 마보빙 마보빙 뭐야 맞듯한 항상 촬영 안보여 안녕하세요 아 이 집이 그렇게 암마를 잘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맞집 아 기원하군이야 아 먹을 것도 좀 뭔 것도 좀 많네요 이건 뭐지? 이것도 뭐지?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라 아플레이가 좀 떨었네 누가 이런게 될지 참 궁금한데 말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현질을 했다 아까의 복수 역시 맛집은 주눅대지 내가 뭐했는데 내가 뭐했는데 도대체 아 저리 가라고 내가 뭐했냐고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한 번만 봐줄까? 아 저리 가서 해줘 제발 해줘 한번만 봐주도록 어어어어 여기부터 가볼까? 없었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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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나 없어 나 게임 튕겼어 그래 그럼 이건 누구지 떡 불려주세요 으응 으응 나갈거야? 오면 다았단다 똥관따 똥관따 암테프 보소 올렸다 지금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오셨으니까요! 아 지금 맛나게 항상 자라났죠 와 이거 진짜 세다 역시 로봇스가 짱이네 아니 그거는 제 자금줄 그거 없으면 밥 못 차려요 2개 다 부숴버렸어요 RTF4에 손 올렸다 지금 오기만 해봐 그냥 꺼라 아휴 이러지 마세요 제가 죄송해요 오져나 좋아 이렇게 볼게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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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꺼라 에헤헤 댕댕이 맞으면 끝나는구만 댕댕이 줘서... 밥상...어? 어 댕댕이 숨었다! 이 분석은 날 찾지 못해 밥상을 차려놓지 않았나? 안돼 속 시원하다 어허허허허 허허하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ㅇ Y- 유영하님이 속시원가다 역시 현질이 특별힘들이네요 여러분 자 오늘은 어쨌든 유령의 집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있는거까지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Latino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